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훔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투표 이전에 득표수 조작 표수만큼을 만들어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2017년 대선부터 그때까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그런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이렇게 소각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새로 사전투표지 당일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득표수 숫자에 딱 맞춰서 뭐죠? 새 투표함을 갈아치운 다음에 여러분들 법원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예를 들면 김태우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해서 표를 까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제 보기에는 사전투표냐 사전투표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매포를 조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었잖아요.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을 엑셀 파일로 돌리게 되면 가양 1동에서 매포를 진교훈표를 집어넣고 가양 2동에서 매포를 집어넣고 염창동에서 매포를 집어넣고 이게 딱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후보표도 매포를 만들고 누구표도 매포를 만들지만 이번은 전부 다 진교훈 후보표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조작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겁니다. 이제. 이제는 4월 10일 총선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확연하게 되겠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때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착하게 그것에 맞춰서 뭐죠 사전에 표들이 다 제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앞에는 이제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시기만 이게 2016년 3월 17일 기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장재원 씨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손수조 손 누구죠 손수조 씨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씨를 픽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박근혜 퀴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수조 씨가 나왔던 선거. 이 선거가 보시게 되면 장재원 씨는 손을 안 댔습니다. 장재원 씨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서도 더블당 후보가 표를 조작한 겁니다. 손수조의 표를 훔쳐 가지고 배 재정 함께 옮긴 겁니다. 20%를 훔친 겁니다. 조작값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장재원은 여러분들 손을 안 대고 무소속으로 나왔고 손수조한테서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함께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죠. 정당 차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벌써 이때 어마어마하게 축적돼 있었던 겁니다. 표를 훔치는 것은. 표를 훔치는 노하우가 성간이 내에 이미 2016년 총선에서 내놓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것만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손수조실에게 20분을 조작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3번 3번은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작값 20%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장재원 씨가 워낙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조작하든 조작하지 않든 간에 장재원 씨가 압도적으로 4만 2,922표를 받아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손수조는 조작을 안 했으면 3만 1,377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3만 463표로 줄어들게 만들고 거기서 확보된 도덕질한 것을 더불 민주당 배재정 함께 옮겨준 겁니다. 그 배재정은 조작 안 했으면 4만 140표인데 조작을 해 가지고 4만 1054표로 올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재원 씨는 조작을 안 했다는 것하고 그런데 표이동이 최누리당에서 더불당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덕표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만 내놓고 부정성을 안 저지른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손수조 여기는 손수조 배재정 장재원인데 장재원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0장을 장재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작 되기 이전 상태에서도 100장당 20장 0.20%입니다. 그런데 손수조는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1장을 받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18장으로 쪼그라들고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1장을 받았는데 그런데 조작을 해 가지고 24장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그런 의미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은 2017년 대선 부터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여러분들 총선 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는 명확한 부정선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일단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손수조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23% 당일투표 득표율 27% 벌써 이러면 한 4%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사전투표 득표율 41% 당일투표율 35% 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값 마이너스 3.9% 플러스 3.9%를 가장 뭐죠 차이값이 작은 상태로 옮겨가는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조작값이 발견된 당시를 보시게 되면 손수조의 차이값은 플러스 0.7%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는 마이너스 0.7%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정선거하게 되면 그래서 선관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손수조한테서 동별로 몇 표씩 훔쳤는지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총 훔친 거는 913.60표니까 914표를 훔친 건데 이거는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조작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찾아낸 그런 조작값을 다 원위치시켜주고 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완전히 갖고 노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9분 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그런데 그전에도 했을 겁니다. 지금 2016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걸 다 덮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든든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뒷벽행에 해당하는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이번에도 국힘당이 그냥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 하는가 하니까 선관위님께서 알아서 이번에도 열심히 잘 조작해서 더블당 형님들을 당선시켜주는데 협적한 공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책은 먹고 사는 공적기관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 민족이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밝히게 다 밝혀졌는데 검찰 대법관 경찰 대통령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여러분들 공천을 받은 이 인선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주호영 함께 옮긴 것이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인선 후보의 표를 1169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주호영 함께 플러스 1169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선관위한테 뭐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받았던지 이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예당 공천탄략 주호영 무소속 출마 가능성 시사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다 나온 겁니다. 조작을 분석해보니까 이런들에게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이 인선 새누리당 후보 함께 훔쳐가지고 표를 주호영 함께 대해 준 거예요. 물론 표를 훔치지 않더라도 주호영이 당선됐을 겁니다.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니까 이게 분석하면 20%가 나오는 거죠. 2016년도에 여기도 여러분들 20%고 그다음에 사상구도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은 다 시침이 떼고 있지만 야무지게 부정선거할 겁니다. 그것도 신종 부정선거 수법 사전투표일 벙튀길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엉터리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막아가지고 다음에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람 세상인데 이게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짐승들 세상이라 해서 좀 그거 합니다마는 뭐 말이 다른 말이 별로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 있고 누구를 쿡 찍어서 낙선시켜줄 수 있고 누구를 억수로 여러분들 큰 폭으로 패배시킬 수 있고 대충 여러분들 패배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